안녕하세요. 동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들 1학기 기말고사는 잘 보신거지요? 벌써 이 고등학교 1학년의 1년의 절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는 이 고등학생으로서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정신없이 보냈을 거라 장풍이가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대입을 위한 내신 준비도 해봤고 학평 모의고사도 실시하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고1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썸머 베이케이션! 왠지 여름방학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붕 떠가지고 벌써 여름방학 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는 풍만이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학교 가느라 힘들었으니까 며칠 동안은 집에서 그냥 막 뒹굴뒹굴하면서 그냥 푹 그냥 늦잠도 좀 자고 말이지. 어? 또 며칠은 그냥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그냥 놀러 좀 댕기고 어?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어? 고등학 1학년 적응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뭐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유있게 보내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게 바로 내일 계약이네? 라는 거죠. 며칠을 아마 내일이 여름방학 방학식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리고는 학교에 갈 것입니다. 그냥 방학 전과 후가 똑같겠지요. 실제로 여름방학은 매우 짧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기 때문이지요. 약 방학 기간은 26일, 시간으로 얘기하면 624시간, 분으로 얘기하면 37,440분, 초로 얘기하면 224만 6,400초. 아? 지금도 1초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짧은 여름방학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제부터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부터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에게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2학기 내용을 예습하자라는 것이지요. 자, 1학기에 배웠던 통학과학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물리가 나왔다가 화학이 뚜아! 그리고 생명과학이 쫄쫄쫄 나왔다가 지구과학이 뚜아! 딱 정신이 없었지요. 이렇게 통학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통학과학을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2학년 때 배울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예습이 되면서 고2 때 좀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방학 동안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고 부족한 부분도 파악을 해보고 2학기에 배울 내용도 꼭 한번 예습을 해보면서 내신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각 학교 내신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해보자 라는 것이지요. 자, 1학기 때는 시험이, 즉 자신의 학교에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 난감했을 것이고 감 못 잡아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이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2학기 때는 각 학교 내신 스타일에 맞춰서 예를 들어 탐구활동이 더 많이 나오더라, 서수령이 많이 나오더라, 학교 수업시간에 이런 것을 강조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공부를 맞춰서 한다면 내신 대비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 짧은 여름방학 헛데이 보내지 않도록 통학과학을 잘 정리하고 정복해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원의 기본을 다져보도록 합시다. 여름방학 정말 짧습니다. 오늘 자면 내일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알차게 이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고1 첫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1학기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자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능한 꼭 자신의 미래와 꿈의 실현을 위한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마이들 힘냅시다. 더욱 여름 건강에 유의해서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는 열심히 내필통 촬영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힘내주시고 고1 첫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니! 보이버!